이 곡도 굉장히 좋은 곡인데 많은 분들이 이 곡을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세요. 이 곡이 커피프린스 드라마 커피프린스 OST의 리메이크가 됐던 노래라서 많은 분들이 그 노래로 알고 계시는데요. 혹시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원곡을 준비했거든요. 원곡을 우리 다 같이 한번 감상을 해볼까요? 잠시 나 떠나 있겠다는 말 미안한 맘은 안 벗겨요. 엘지원은 목소리가 너무 예뻐요. 너무 환상적이에요. 디즈니 공주가. 맞아요. 엘지원의 가장 유명한 곡은 원하고 원망하조라는 곡은 많이들 아실 텐데 이 곡이 커피프린스 1호점의 OST에 수록되어 있던 곡인데 곡 자체가 예쁘거든요. 그럼 오늘 어반자카파 버전의 편곡 포인트는 뭐예요? 저희는 이제 여름의 끝자락에 약간 청량함을 담아서 그렇게 편곡을 해보았습니다. 흥보가 기가 막혀가 약간 믹스가 돼 있나요? 아 믹스가 전혀 돼 있지 않고요. 여러분들의 그 어떤 흥보가 기가 막혀를 잊을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되지 않을까. 정말 감사합니다. 이렇게 해주셔가지고. 자 과연 어떤 느낌으로 재탄생했을지 잠시 후에 제대로 청해보기로 하고. 어반자카파 10주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네. 의미 있는 하네요 올해가. 네 저희가 10주년에서 지금 현재 10주년 전국 투어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아직 부산 제주 대구 지역 세 지역이 남았으니까요. 가까운 지역으로 꼭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. 티켓이 아주 소량 남아 있어요. 정말 소량이에요. 아주 소량이에요. 좀 서둘러주세요. 네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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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요.